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전국에 계신 고3 수험생 그리고 N수생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1년간의 여러분의 열정과 도구에 무한한 격려 그리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잠시 휴식을 취하는 그 순간에 저는 저의 일 즉 해설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컴퓨터를 켰습니다. 참고로 현재 문제지와 정답은 공개가 되었지만 정식 해설지가 공개되지 않은 관계로 여기 나온 해설의 해설은 앞으로 배부될 해설 강의와 살짝 다를 수 있다는 점 그래서 해설을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직독직해하는 그 부분에 좀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게 주어진 문장이고 이 주어진 문장을 가지고 앞에 뭐가 있고 뒤에 뭐가 있을지 예상해 보아야 되죠. 예상하는 근거들은 여기 대칭이 나타날 수 있는 단어들을 신경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각종 기능어들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럼 대칭이 나타날 단어는 리트레이닝이니까 재훈련이니까 혹시 트레이닝 훈련이 있었나? 커런트 인플로이니까 혹시 현재 인플로이가 아니면 옛날 고용인이라든가 옛날 직원이라든가 앞으로의 직원이 있나? 그 다음 뉴 포지션이니까 새로운 포지션이 있으니까 옛날 포지션이 있나? 그 다음 within the company니까 어떤 회사인지 알아야 되고 also, 여기 엄청난 기능은 있네요. also greatly reduce their fear니까 그들의 공포를 또한 크게 감소시켜줄 수 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 앞에 문장에는 결정적으로 그들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마 여기 직원들 같네요. 직원들의 공포를 감소시키는 게 최소한 한 번은 나와야 됩니다. 엄청난 기능어네요. 자,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Introduction of robots into factories while employment of human workers is being reduced. Create worry and fear. 인간 노동자들은 채용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로봇을 도입한다는 것은 금신과 공포를 창출한다. It is the responsibility of management to prevent or at least to ease these fears. 이러한 공포들하고 여기 피어하고 잘 맞아떠지네요. 이러한 공포들을 예방하거나 최소한 완화시키는 것은 경영진의 책입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자면 Robots could be introduced only in new plants rather than replacing human in existing assembly lines. 로봇들이 도입돼 줄 수 있겠네. 오직 새로운 공장들에, 새로운 공장에만 가면 공포가 없을, 해고 안 될 것 같으니까 rather than, 비교 대상이 뭐냐면 차라리 뭐 하는 것보다 교체하는 것보다 인간들을, 어떤 인간이냐면 기존의 조립 라인에 있는 인간들을 교체하는 것보다 자, 이렇게 해서 공포를 줄이는 란이 하나 나왔습니다. 따라서 올소가 나오기 위해서는 1번과 2번은 이 올소 때문에 자동 탈락되는 겁니다. 지금 벌써 여기서 workers should be included in the planning for new factories or the introduction of robots into existing plans so they can participate in the process. 이게 약간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자, new plants, 새로운 공장에 로봇을 도입하는 건 괜찮은데 여기는 existing이 나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2번, 3번이 벌어지는가? 신경을 써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1, 2번은 안 되지만 3, 4, 5번부터 다 답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자, new factory가 있고 기존 라인에 도둑하는 게 있습니다. new factory, 새로운 공장에다가 로봇 들어가는 건 공포를 안 일으키는데 기존 공장에다가 로봇을 들어오는 건 문제가 생기겠죠. 계속 신경 쓰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It may be that robots are needed to reduce the manufacturing cost so that the company remains competitive but planning for such cost reduction should be done jointly by labor and management. 자, 아까 for example도 기능하고 also도 기능하고 여기 but도 기능하고 그 다음에 should도 기능하죠. 여기도 중요한 게 있는데 it may be that은 그건 아마 대리아일 거다 해서 여기 퉁쳐서 it may be that 전체를 perhaps나 maybe 정도에서 봐도 됩니다. 즉, 여기서부터 사실상 새로운 문장이 시작되는데 로봇들이 필요할지 몰라 manufacturing cost, 제조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그래서 그 결과 컴퍼니들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낮추는 게 필요할지 몰라 그러나 그러한 비용 절감에 대한 계획안에는 계획안은 행해져야만 해 그 다음에 합동으로 노동자들과 경영진이 여기 앞에서는 경영진의 책임이 있는데 여기서는 노동자와 경영진의 합동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그 다음에 since 뭐뭐라는 사실로부터 로봇들이 특히 높은 수준으로 반복적이고 단순한 동작에 뛰어나다는 사실로부터 그 교체된 휴먼 그 교체된 휴먼 노동자들이 앞쪽에 나와 있어야 돼요. 여기 4번, 4번, 2번 또는 여기 나와 있어야 되는들이 반드시 이동되어야만 해 어떤 위치로, 어떤 지위로, 어떤 지위냐 하면 거기에서는 판단과 결정이 비안더 어빌리 능력을 넘어서는 어떤 능력이냐면 로봇스덱이 요구되는 아하 감사봤습니다. 지금 트레이닝, 리트레이닝은 없었습니다. 근데 뉴 포지션은 있네요. 교체된 자리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감이 잡히는 게 로봇을 도입할 때 새로운 공장은 해고가 없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기존 공장에 로봇을 도입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노동자들이 막 고민을 할 거야. 근데 노동자들 참여시키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야 니네보다 로봇들이 반복적인 조립은 더 빠르게 정확하게 잘하잖니. 그러니까 너네들은 옛날처럼 조립 라인에서 조립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로봇을 감시하는 그런 것들을 해. 판단하고 감시하는 그런 것들을 해. 그럼 너네는 해고 안 당하잖니. 라는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게 전체적인 안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정답은 5번인 게 분명해 보이는데 혹시라도 내 생각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너무 강력하고 너무 쉬운 건 also가 있기 때문에 앞쪽에 공포를 줄여드는 게 하나 이상 나왔는데 1번 앞쪽에 없었고 2번에 로봇들을 새로운 공장에만 배치하면 기존 공장 애들은 살아남으니까 1번, 2번에 여기서 2번에 비로소 그런 공포를 줄이는 안이 나왔기 때문에 2번 탈락 그래서 2번 이 내용은 2번보다 뒤로 가야 됩니다. 따라서 2번은 탈락 3번, 4번, 5번인데 저는 여기 교체된 노동자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5번을 선택했는데 너네 노동자들 안 자르고 재훈련시켜줄게 옛날엔 조립만 했는데 조립은 로봇가 해 근데 너네들은 로봇을 감시하는 판단과 결정을 내는 그런 자리로 가서 리트레이닝 한다고 해서 짝짝 맞아 떨어지는 게 여기구나 5번이구나 이렇게 해서 빠르게 문제를 푸는 요령 그리고 전체 문장을 해석해봤습니다. 이상 J였습니다.